자신의 삶과 정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현대의 정치 일대기를 엿볼 수 있는 고 박남태 씨와 이순영 의원의 자서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황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함께 나와서 고마워요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지난 21일 부산 북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본 자서전은 고 박남태 씨와 이순영 의원이 지금까지 정계활동을 하면서 걸어온 삶의 여정을 한 권의 책에 담아 편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고인이 된 남편과 불꽃처럼 열렬하게 활동해온 이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서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각 내빈들의 축사를 비롯하여 신앙송과 함께 토크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연설원으로 잘 알려진 이순영 의원.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고 정겨운 우리 이웃들과 함께 지내온 생활에 나아가 가장 격동적이었던 현대의 삶을 이야기하며 되돌아 봅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현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이었습니다. 복지TV 부산방송 황병현입니다.